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동계올림픽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캐나다로 출발! 드림팀! 드림팀이 전하는 미래가 본 2020 밴쿠버 동계올림픽 생생한 현장 캐나다의 자존심 아이스하키에 도전한다 캐나다에서도 멈출 수 없는 승리를 향한 질주 본능 국경을 넘은 헤어플레이와 우정 그리고 생활 빙상의 도시 밴쿠버 문의 도시 휘슬러 대자연 속에서 만끽하는 아슬아슬한 스리와 역동적인 모험들 제발 드림팀 캐나다 도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현장을 가다 웃음과 웃음과 눈물과 감동이 어우러진 대장정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출발! 드림팀! 오늘 아주 중요한 출동식이 있습니다 바로 2010년도 캐나다 벤쿠버 동계올림픽에 저희의 멤버들이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다메가스럽습니다 왼쪽 가슴에 출발 드림팀에 마크를 달고 우리의 태극기가 바로 오른쪽에 걸려있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연장 열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연장 열어어 혹시 몸에 연장하겠습니까? 연장이지 연장이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꼭 금메달을 뭐예요? 우리가 선수가 아니에요? 갖다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태국, 네만, 필리핀 아 동남아 민업으로 뉴질랜드와 미국 같다 아우 많이 가봤네요 어린나요 어린나요 우리 선수였기 때문에 우리 또 에로중기 네 저 에로중기로 붙이는 건가요? 아 그럼요 네 시작 미끄럽자 출발 드림팀의 송중기는 에로중기가 되십니다 에로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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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는 벤쿠버 제2쇼트트랙 출신 선수잖아요 왠지 친근한데 가서 최선을 다해서 명예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이야 명예에 먹칠하지 않겠다 호주원 씨 나왔습니다 아 미칠이 아빠 누가 아빠? 미칠이 아빠 두 문을 열어줘 완전 아줌마 다 됐고 우와 땡치리 쳤자는? 나 2년만에 이렇게 시즌제 여러분들 이렇게 드림팀에서 찾아뵙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캐나다에 가서 열심히 해서 좋은 소녀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네 사전 점검입니다 캐나다의 멋진 풍광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약속을 하면서 파이팅하면서 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트리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랙 파이팅 장작 9시간 30분 동안의 비행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무원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는데 호감이 가는 드림팀 멤버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박수로 모시고 계십니다 박수 박수 승무원의 예쁜 미술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드림팀의 미술 보여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등 하시는 분은 평생 탈 수 있는 비행기를 드릴게요 네 우리 외국분이 보고 계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야 플리즈 인쇼의 크랙 하하하하 자 어 어 자 자 어 자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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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 안해도 1등이야 하지말죠 하지마 그냥 있어 그냥 있어 숨도 쉬지마 에이 따라라 따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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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라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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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등에게 드리는 아 대인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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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시면 안 돼요 네 네 밑에 맞았잖아. 아니, 손발은 맞았잖아. 저기요. 저는 저 이거... 김밥 좀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하는 거 말고 따뜻하게. 그냥 드시면 돼요. 케찹. 싸인 같으신데요? 아... 맛있어. 맛있어. 신중한 이 opens cin k AKKID 그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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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단합니다. 저희 응원하러 왔어요. 야 세상에 캐나다에 와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이거 보세요. 드림팀이 짱이라고. 눈과 얼음의 대축제 제21회 벤쿠버 동계올림픽 천혜의 대자연과 다양한 문화가 이번 대회는 친구를 뜻하는 이눅슈글 엠블럼으로 캐나다 원주민 신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을 형상화한 미가, 화치, 수미를 마스쿠트로 선정했다. 뜨거운 가슴으로를 대회 슬로건으로 내세운 벤쿠버 동계올림픽에 도전장을 내민 선수들은 전 세계 80여 개국 2,600여 명 2010년 2월 10일 벤쿠버 BC플레이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 7개 종목에 걸린 총 86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 선수단의 목표는 지난 2006년 포리노 동계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종합순위 톱10 지립과 함께 역대 최다 금메달 획득 동계올림픽 효자 종목 쇼트트랙의 기재주 2호석 피그의 첫 금메달을 내리는 음반의 요정 김연아 스피드스케이팅의 기계주 2호석 이강석 높은 기량으로 상위권 입상을 노리는 스키점프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붉은 땀방울을 흘리는 수많은 선수들까지 전세계 스포츠인들의 선의 경쟁 속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해본다. 10년 7월 1초에 승부 출발! 그리팀! 이곳은 바로 선의 자연한 곳 살기 좋은 곳 바로 캐나다에 왔습니다! 이곳은 바로 오른쪽 표를 보십시오 벤쿠버 동계올림픽 개방식 장소 BC플레이스 스타디움이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명당이 명당인데 아니 그럼 비가 오면 우리는 어디서 게임을 하세요? BC플레이스 스타디움명 지붕에 열렸다가 닫혔다 한국전은 라이트클로그에 그렸네요 맞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먼저 화이팅! 벤쿠버 동계올림픽 화이팅!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그리고 드립차장 화이팅! 2016 불교올림픽 주최도시 벤쿠버와 피슬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우선 벤쿠버에서는 개막식과 폐막식을 비롯한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빙산 경기 프리스타일 스키와 스노우보드 경기가 펼쳐지며 올림픽을 위해 태어난 곳 눈의 도시 휘슬러에서는 알파인 스키 경기를 비롯하여 노르빅 경기 및 스키 점프 슬라이딩 경기가 개최된다 특히 피슬러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모험 스포츠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시속 80km로 숲과 계곡 위를 나르는 집트랙이 가장 대표 중이다 캐나다의 대표 모험 스포츠 집트랙이 드림팀이 도전한다 여러분들 수평으로 보이니까 잘 모르시는데 저희가 지금 약 한 70, 80m 높이에서 지금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밑에를 얼마나 높은지 보지마요 보지 마요. 보지 마요. 보지 마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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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MC인데 무서운 거 아니죠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도 안 무섭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야. 딸만 했다. 아. 아. 히슬러에 오시면은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 집트랙입니다. 집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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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과 산을 연결해서 산과 산을 연결해서 이동을 하는 곳입니다. 날고 싶습니까? 네. 빨리 해보고 싶어요. 아 빨리 해보고 싶어요? 진트랙 할 때요. 고수가 좋은 거. 그리고 용기 있는 거. 많이 뒤로 하네. 그 점수를 따져서 과취. 과취 드립니다. 과취. 과취. 80kg인데 어떻게 해요? 야. 청년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있어. 아.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이익은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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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형? 드림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거 해보는데요. 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짜장면 시키신 분! 아이구 짜리. 아이구 짜리. 아하구 짜리.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